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거 확인차 또 선생님이 퀘스트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10월 모의까지 다 치러냈죠. 점수는 또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만족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수능 전에 여러분이 보는 모든 시험은 선생님 파이널 모의까지 합쳐서 다 그냥 과도기일 뿐이야. 여러분들 너무 점수에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시고 단지 틀린 거가 있으면 반성은 해주셔야 돼. 아, 내가 이게 약점이었구나. 참 다행이다. 수능 전에 틀려서. 그래서 보완하셔야죠. 보완을 하셔야 되고 올해 수능은 사실 누구도 열리기 전까지는 예측이 매우 까다로운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수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제 어떤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좁혀져야 되는데 올해 수능은 사실 정말 쉬운 시험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야. 또 모르는 거야. 구평이 또 결과가 또 공개가 되면서 야, 그래도 구평보다는 변별을 가하지 않을까?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변별을 가할 건데 그 조금이 그들의 눈의 조금과 우리 학생들의 눈의 조금은 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와, 또 그냥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하게 마음을 열어두고 계셔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뭔가 단정치지 마시고 쉽게 나왔을 때 내가 그럼 어떤 마인드로 대비를 해야 될까? 혹시 예상보다 어렵게 나왔을 땐 내가 어떤 마인드로 대비를 할까?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유, 선생님 구평처럼 나와서 전국의 만점자가 그냥 어, 어떡하니? 96점 맞고도 막 어? 목표를 못 이룰 수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방심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풀려. 우와, 내가 수학을 역시 잘했어. 아, 그래서 되게 잘 풀어가지고 딱 했는데 막 실수에서 틀리는 게 그냥 쫙쫙쫙. 그럼 눈에서 뭐 나온다? 눈에서 막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발 눈에서 뭐 나오는 건 선생님 파이널에서 하면 돼. 수능에서는 그러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주 여러분 실수를 하면 안 돼. 어이, 어떻게 선생님 사람인데 실수를 안 할 수 있나요? 어, 난 되게 인간적인데. 그치? 아니, 그치. 그러니까 이제 실수는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실수를 하도 많이 해서요. 어떻게든 실수 안 하려고 집착을 하잖아요. 했던 계산, 이미 바른 계산인데도 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이런 거예요. 신경을 쓰면 쓸수록 실수는 더 생기는 거예요. 알죠? 어, 요즘 집착하면 안 돼. 실수가 내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걸 고치려고 안 하려고 신경 쓰면서 하다 보면 실수가 더 생긴다니까. 여러분 실수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쿨하셔야 돼. 쿨하게. 어,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어, 나 좀 실수해. 나 좀 덤벙대. 나 실수 좀 많이 하는 편이야. 근데 괜찮아. 그래도 난 내가 풀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풀 거야. 이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문제를 차분히 일 때 풀이는 신속하게 하는 건 변함이 없다니까. 어, 문제를 꼼꼼하고 관찰하고 차분히 있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겠다고 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한 되게 빠르게 해야죠. 그걸 왜, 왜 시간을 낭비해. 빠르게 하되 대신 너가 실수를 인정했잖아. 나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찾아내야지. 검토해서 그걸 찾아내려고 두셔야 돼. 설마 네가 30개의 문제를 풀면 30개를 다 실수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며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 기껏해야 여러분들이 많아야 많아야 하는 세계 한두 개 정도야. 그 안에서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실수라는 걸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잡아내야지. 그거 잡아낼 수 있다고 훈련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파이널 코드에 영광에 올렸어요. 검토하는 법. 검토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전략이라니까. 선생님이 현장에서 정말 시험지 학생들의 시험지를 많이 보고 참 이런 실수 때문에 애들이 정말 눈에서 나오겠구나. 적어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훈련해야겠다. 이걸로 또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파이널 코드 영광으로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꼭 들어보셔요. 그래서 남은 기간 때문에 실전 모의 풀 때 적어도 만약에 시험이 매우 쉬웠을 때 나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 방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 적어도 100분 시험 중에 5분 정도 정도는 검토하는 데 활여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수능 때 눈물 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 하시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니 아니 선생님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려. 아 올해 수능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아픔 풀다가 벌써 뭐야. 아 내년에 어떤 재정반이 좋은가. 어 미리 포기하는 애들. 아 그냥 옆에서 쓰면 뭐라고? 빡 선생님 손 안 보였죠? 안 보였잖아. 큰일나. 마인드가 어때야 되냐면 어? 실제 수능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꽤 안 풀려. 잘 안 풀려. 당하지 마. 네가 안 풀리면 남들도 안 풀려. 그냥 어려운 시험인 거야. 간신히 끝까지 어떻게든 그거를 참고 견뎌내서 할 수 있는 일까지 해봐. 그래서 점수를 받았어. 역시 예상대로 점수가 안 좋아. 근데 상대적으로는 점수가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야. 수능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 미리 포기하지 말자. 앞부분이 잘 안 풀리면 패스하시고 할 수 있는 일까지 풀고 돌아와서도 다시 한 번 집요하게 관찰해서 어차피 수능 문제는 분명히 뭐야? 문제 안에 단서가 있을 거잖아. 그 단서를 읽는 훈련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걸 읽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꼭 당부 드릴게요. 그거 염두에 두고 남은 기간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파이널 코드 이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집중 훈련. 그치? 당연히 나올 것 같은 주제만큼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집중 훈련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파이널 코드 보니까 여러분들 질문이 많아. 질문이 많아. 왜? 질문이 많다라는 건 막 어떻게든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어떻게든 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또 빡 제발 선생님 얘기했잖아. 파이널 코드 교제는요. 이미 선생님이 OT 캐스트에서 안내를 드렸잖아. 뭐 파이널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아니 언제 선생님이 다 하라고 했나? 그렇잖아. 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는 개인마다 다를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여러분 그걸 다 하라고. 사실 다 해도 양이 많은 건 아니야. 아니 뭐 그냥 하루에 한 두 시간 투자하면 3주면 되는데 그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담은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강의도 길지 않잖아. 강의도 길지 않아. 강의를 여러분도 뭐 그냥 길게 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핵심 포인트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선택과목 질문. 선택과목도 사실 만들어주면 좋았겠죠. 그런데 선택과목은 이게 선택과목은 4점짜리가 3개밖에 안 나와. 3개. 이미 파이널 모의고사의 3개가 이미 분류가 다 돼 있단 말이야. 이미 주제가 분류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널 모의했던 거를 가지고 복습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부담 느끼지 말라는 얘기야. 아마 선택과목도 했으면 또 부담된다고 그럴걸.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했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틀렸던 위주로 정리를 하면 그 자체가 정리가 될 겁니다. 가장 핫한 핫한 문제들을 주로 모의해서 예측되는 문제를 넣어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절대 명심하세요. 남은 기간 남은 기간에 점수 올리는 공부를 하는 거야. 과거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시간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남은 30일 동안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그런 친구들이 점수가 오른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또 집중력 흐트러질 때쯤 또 선생님이 캐스티에 나타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3 12 12